대장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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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장편안외과 엉덩이대장 이성근입니다.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시네요. 얼마전 대장내시경을 했습니다. 진정내시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내시경을 하면서 화면을 봤습니다. 마취가 된게 맞나요? 간혹 똑같이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실 수면내시경이라고 하는 의식과 진정내시경 완전히 꼴가닥 주무시는 검사는 아니거든요. 의식은 깨우면 깰 수 있고 부르면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진정상태로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주무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70세 연세가 쓰신 분들은 청춘이긴 하시지만 진정제 양을 우리가 좀 줄이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는 잘 주무셨던 분들도 진정제 양을 좀 줄이면 화면을 보시는 분도 계세요. 혹시나 다음에 불편하시면 미리 얘기하시면 되고요. 장편안외과에서는 아마 그런 일은 없으실 겁니다. 편안하게 내시경 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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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